바빠서 일본 첫번째 슬로 라이브 잘 마치고 왔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됐네요 와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이번 슬로 라이브 때 사실 아쉬웠던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좀 더 특별하게 무대를 꾸미고 싶었기도 했으나 드라마 촬영도 생기고 하면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공연을 하고 싶었고 해외에서도 솔로 공연을 솔로 라이브 투어를 좀 하고 싶었는데 여러모로 미니 3집이 나오고 나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올해는 솔로 월드 투어 콘서트는 없고요 그래도 이제 페스티벌 같은 거 그리고 공연 행사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이 커 보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얼굴이 잘 보이는데 어깨가 좁아 보이는 효과를 그거를 네 요즘 살이 너무 네 요즘 살이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